오늘 초중학생 3만 5천 9백 명의 4차 등교로 순차 등교가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마다 안전거리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 이송 문제도 고민입니다. 최근 원주에선 긴급 이송을 돕겠다는 봉사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홍천 용문 간 단선 전철 건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창해안 사과농장에서 과수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빠른데다 치료대도 없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각급 학교의 순차 등교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개학 99일 만에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처음으로 등교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학년이 등교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이 많은 학교는 밀집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강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9일 만에 등교인데 교실로 들어가는 길은 까다롭습니다. 자가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제지를 당합니다. 얘들아 핸드폰에 자가진단 완료 뜬 거 보여줘야 되는데. 발열 체크는 기본. 고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에 격리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열이 있어서 혹시 여기 일시적 관찰실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데리고 오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학교에 오지만 중학생이 된 뒤 처음 오는 학교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학교에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고 떨리고 반에 누구랑 됐을지 궁금해요. 이로써 4주 만에 16만 명의 강원도 학생들이 학교에 모두 등교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오자 소독 티슈를 나눠주고 깨끗이 닦아 놓은 책상을 다시 닦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실마다 새 학기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여기는 중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학교에 나온 1, 2학년과 달리 3학년은 오늘 교실 수업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대부분의 중학교는 2주 등교 수업, 1주 원격 수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6월 말까지 동시에 등교할 수 있는 학년 수는 2개 학년으로 제한해서 아이들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6학년을 2교대로 나눈 뒤 격주로 등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강원도 내 천여 개 학교 중 13%인 131개 학교에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4주째를 맞은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습니다. 하루 평균 160명 정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생과 교사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등교 상황에서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을 누가 어떻게 신속하게 이송하는지도 최대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원주에선 보호자나 119 대신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을 선별진료소나 집으로 데려다줄 봉사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마스크를 쓰고 체온도 측정했지만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기침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학교별 보호관찰실에서 1시간을 지켜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학교에 등장하는 차량 한 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 이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원주에서 활동을 시작한 긴급이송 봉사단입니다. 기침이나 발열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이곳 의료원 선별진료소까지 이송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뒤에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학교가 아닌 집으로 데려다줍니다. 원칙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들은 그런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봉사단을... 일선 학교 주변에서 이 같은 긴급이송을 돕겠다며 봉사단에 참여한 시민은 40명. 의심 학생을 이송한 뒤 차량 방역에 필요한 물품 외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봉사입니다. 부모가 데리러 올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일도 되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 119 구급차를 통한 이송은 절차상 검체 채취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감염 위험이 있고 화재나 구조, 구급 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봉사단 출범을 교육, 소방, 방역당국 모두가 반기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일주일 사이 24명의 의심 증세 학생이 긴급이송 봉사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담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추진되면서 홍천 용문 간 단선 전철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경기도가 홍천군과 손을 맞잡은 가운데 강원도 시군 번영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34.2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지역 현안 사업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앞두고 홍천 용문철도 건설사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신규노선 신청서를 전달한 홍천군은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며 예비 타당성 확보를 위해 단선 전철로 총 사업비를 7천억 원대로 낮췄습니다. 국회를 찾아가서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했고요. 양평군, 경기도, 홍천군, 강원도 이렇게 같이 협력관계를 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천 용문철도 노선은 수소와 경기도, 광주를 거쳐 수도권과 직접 연결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추가 검토 대상인 춘천-홍천 원주철도 노선과의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국토부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국토계획평가 그리고 공총회 등 수많은 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 지역번영회장단까지 나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경기도만 해도 신규 철도 사업이 18개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원도와 홍천군이 경제성을 따지는 국토부와 철도 관련 기관을 어떻게 설득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내륙철도망을 추가로 확보할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평창의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의 치명적인 과수 화상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첫 차례인데 워낙 감염 속도가 빠른 데다 치료제도 없어 과수농가와 지자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잎이 울창한 나무들과는 달리 횡안이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잎이 완전히 말라버린 나무도 있고 이제 말라 오그라들기 시작한 나무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평창의 한 사과농장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 있는 약 600그루의 사과나무 가운데 100여 그루에서 과수 화상병 증상이 확인되면서 폐원이 결정됐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3년 동안 사과와 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고 전염력도 강해 과수 구제역이라 불릴 정도로 과수농가에는 치명적인 세균성 식물병입니다. 평창에서는 지난 2018년 첫 발생한 이후 농가와 지자체가 예방에 총력을 쏟았지만 2년 만에 다시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 화상병 약을 3가지 줬거든? 그것도 3번을 다 쳤지. 돈도 돈이지만 애지중지 키우던 게 내 노력 들어간 게... 인근에 있는 사과농가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횡성에서는 화상병과 유사한 가지검은 마른병이 확인돼 폐원 결정되는 등 도내 과수농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10.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이상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 기온이 더 오르고 햇빛도 강할 전망입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인 이틀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이번 더위는 오는 10일인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고등학교 1학년 2분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교 전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올해부터는 고교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누어내는 수업료는 분기당 10만 8천원에서 23만 8천2백원, 학교 운영 지원비는 평균 6만 5백원이며, 이번 조치로 1만 2,765명이 103억 2천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밀집지역에 추진 중인 고층건물 신축을 막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춘천시 학부모연합회와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등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학교에서 불과 10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 오피스텔이 신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춘천시민들의 문제라며 앞으로 저지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25층 복합건축물 행정 절차는 춘천시 경관심의와 강원도 건축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울 다단계 업체 리치웨이를 찾았다가 그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춘천 8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시 퇴계동 81살 A씨와 접촉한 딸과 사회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추가 접촉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리치웨이는 노인들을 모아 레크레이션과 건강용품 판촉 활동을 병행해 추가 전파 위험이 크다며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 사이 리치웨이 방문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춘천시 동면 품걸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0.1헥타르의 산림을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위기 석대와 40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주부를 잡고 뒷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난 곳이 구규림이었다며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의 강원도 축제 방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우수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잠실에 있는 키자니아 안에 어린이 직업체험 형식의 강원도 축제 홍보관을 오늘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축제방송센터는 내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7개 축제와 강원도 선정 9개 우수축제를 소재로 어린이가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축제 동영상을 보면서 리포터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토마토 특판 1,500 상자가 41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번 특판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 네이버 스토어와 연계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를 통해 모두 8차례에 걸쳐 40톤이 판매됩니다. 가격은 4kg에 7천 원이고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비와 상자비용 등 3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부터 도내 22개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을 전면 개관합니다. 도내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은 단계별 등교 개학에 맞춰 임시휴관과 부분 개방을 해왔지만 도서관 이용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면 개관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문화강자도 개강합니다. 다만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은 의무화했습니다. 경찰이 무전추식이나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의료현장 폭력 등 생활 주변 악성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728명이 검거돼 21명이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0일간 단속된 생활 주변 악성폭력은 716건으로, 이 가운데 무전추식, 주치의폭력이 617건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이 42건, 응급실에서 의사를 때리는 등 의료현장 폭력이 13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올여름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도로 물살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도로 물살포 시스템은 도로 중앙선이나 차도 양쪽에 설치된 관을 통해 물을 뿌려 도로의 온도를 낮추는 장치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중앙 로터리 구간 등 모두 12곳에 설치돼 있고,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퇴기현대 2차 아파트 구간 등 모두 2곳에 추가 설치됩니다. 춘천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경우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당초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담당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기관은 춘천시내 민간위탁의료기관 58곳으로 올해 말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접종비는 무료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